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짱구랑 카레대왕에 차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구성이 너무 최악입니다 좋나요? 네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어?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어?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어? 저기요 나초 아닌가요 이거? 뭐가 이상한 점 몇 있어요? 압니다 거꾸를 됐잖아요 알아요 저 원래 이렇게 촬영해요 그러면 이거 먼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걸 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하지? 이런 아 잠시만 저 가릴게요 아 소스가 묻었네요 아이고야 소스가 묻으셨군요 아니 뭔 왜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재 이분이 카레소스를 이거는 넣으실 거예요? 전 이거랑 이걸 넣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넣으세요 아니 이거 넣으세요 이거 그거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분 진짜 제대로 공성기여가지고 근데 제가 샀는데 왜 밥을 제가 샀는데 님이 뜯어줘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뜯어야 됩니까? 네 어느거로 제가 다 넣겠습니다 네 아 잘 안 뜯겨지죠 잘 요렇게 요렇게 빈틈이 보이네 이걸 하면 됩니다 샀아 뜯으면 됩니다 와 근데 카레소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니 집이 왜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버리면 안됩니다 네? 저기요 여기 쌀밥에 20만분의 일을 했는데 그게 아깝다니요 ㅋㅋㅋㅋㅋ 이거 그럼 먼저 이제 밥에 먼저 부읍시다 30만분의 일을 떨어뜨리는 거 같은데 빨리 부읍시다 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카레소스 어! 잠깐만 이거 날아가있어요 카레소스를 붓는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마르소스를 넣고 롤롤롤롤롤롤 하면 끝입니다 짠 근데 이게 건더기 같은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 카레가 아니야 네 여기에서 이거를 넣습니다 네 이거를 좀 잘 짜주겠습니다 쪽쪽쪽쪽 진짜 쪽쪽하는거 아닙니다 중고자료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마늘 슬라이스가 완전 난쟁칸이 되었습니다 난쟁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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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이 거래를 마실겁니다 1 플러스 1으로 3800원에 팔고 있다고요 아니 돌려야죠 돌려야죠 막고싶으세요? 자 이제 돌리러 갑시다 네 돌리러 갑시다 위에다 이거 뭐 해야되요 안그러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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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다 뭔가 해야될 것 같은 비주얼이 들긴 하는데 형님 엄마 잘 입어봤어? 네 맛있게 해서 먹어 위에 뭐 안 돌리세요? 응 응 됐다 자 저희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비주얼은 다 똑같아서 네 여기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이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구만 근데 진짜 올이행이 있어요 아니 옛날엔 있었죠 지금은 당신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정답 어? 미니촬영 하실 거예요? 아니요 데이터클리하는 펀드요? 근데 이럴 숟가락은 처음봤어요 데이터가 벌써 810m이나 탔습니다 우와 이거 날라간다 그냥 날라가게 냅둬요 아니요 저 가질거예요 진짜 말도 못하니까 진짜 말도 못하니까 네? 사람만이 되긴 한데 잠깐만요 제대로 하지 못할까? 빨리하라고요? 몰랐겠지만 1시 58분이에요 지금 구례에서 최대한 빨리 있어 구례에서 최대한 빨리 있어 구례까지 수자에 넣어서 들어간다고요 멍멍이예요? 네 네 네 네 저는 나무의자의 노장주입니다 잠시만요 초스 초스머리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겠습니다 음 음 비주얼인가? 비주얼은 그냥 그래 충전해야겠어 네 그럼 저희는 먹어야 되니까 끊겠습니다 바이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